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보면 말을 잃게 됩니다. 조국은 내로남부를 넘어서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은 뻔뻔하게 이 자를 법무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말이 안됩니다. 범죄의 삶을 살아온 조 후보자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여러 번 비판해 왔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와 김기춘을 존경한다고 발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우병우의 이 말만 기억에 남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2016년 12월 제1회 부끄러운 동문상 설문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5% 1위를 차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행정부 수장이 되면 정당과 입법부를 상대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 웬만한 법률은 국회 법사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당 법사회의 관사가 김진태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이다. 1위는 우병우, 2위는 조윤선, 3위는 김진태다. 이런 악조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궁금하다. 그런데 조 후보자는 3년 뒤인 2019년 부끄러운 동문상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본인이 그토록 비판했던 우 전 수석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인생 자체가 불법만 저질러온 자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수석하고 집으로 돌아가시지 자기 분수 파악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설치고 있습니다. 욕을 한바가지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아들과 우 전 수석의 아들이 미국에서 같은 대학에 다녔습니다. 2017년 7월 19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국 수석의 아들 조원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아들 우주성씨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 조지 워싱턴대학에 재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대는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제임 시절 설립을 제안한 학교로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한 콜린 파월,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가 졸업한 학교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등이 나온 학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씨는 친누나 조민씨와 같은 특목과 한영외고를 다니고 2013년 한영외고를 졸업하고 9월 조지 워싱턴대 국제관계학부인 엘리어 스쿨에 다녔습니다. 조씨와 우씨는 1년간에 함께 학교에 다녔습니다. 우연히 같은 명문대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각자 아들들의 군문제가 있었는데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 보직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우 전 수석 아들의 이른바 운전병 꽃보직특혜 의혹에 대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명백한 특혜였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의경으로 복무하던 당시 정부 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된 뒤 두 달 반 만에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보돼 꽃보직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의혹을 조사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아들을 강제로 운전병으로 선발하게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5년부터 서울경찰청 부속실장일 때 우 전 수석 아들을 운전병으로 선발했던 백승석 경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의 운전병 실력이 남달라서 뽑았다며 특히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운전실력도 있었고 보직특혜도 아니고 거기다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 조원씨는 비교도 안될 만큼 군문제에 있어서는 형편없습니다. 조씨는 2015년 3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24세 이전 출국 입영 연기를 했고 2017년 10월에 출국 대기 입영 일자 연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작년 3월엔 재학생 입영 연기를 택해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 전 수석 자녀는 군대를 다녀왔지만 조국 후보자 자녀는 군대도 아직 가지도 않았고 5차례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조원씨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후보자 측은 아들의 병력 기피 의혹과 관련해 내년에 입대 예정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1남 1녀 중 둘째 아들 조모씨는 1995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과 한국 국적을 모두 지니게 됐습니다. 조 후보자가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유시버클리에서 유학을 했고 조씨는 이 기간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중 국적자가 됩니다. 만 18세가 지나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지만 조씨는 현재 이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대학원 등 학원 문제로 입대가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해명하며 준비단은 입대를 위해 2017년 11월 외국 국적 불이행 확인서를 제출했다며 현역표 판정을 받아 내년에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만 조 후보자 딸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걸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우병우 전 수석을 비판할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으며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 불법자이기 때문입니다. 조 후보자와 아내 그리고 딸의 문제점을 많은 언론에서 비판하는 기사들을 보셨을 겁니다. 딸만 문제가 아니라 아들까지도 문제였습니다. 다 아는 교훈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가정도 못 돌보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재량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문 정권이 끝나면 당신도 바로 감옥행입니다. 정유라씨에 비하면 조국의 딸 조민은 초접회입니다. 금전력, 권력력에 미쳐 장관 자리에 앉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 자리도 함께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